자 일단은 모두들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? 지휘 형 먼저 할까요?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 정연 정연이 요새 귀요미 폭판 귀요미 솜 불러주세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아니 근데 지금 정연 양한테 질문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? 네 아 저도 맘에 들었어요 이 질문 아 이 질문이? 어 보고싶어요 네 이 질문에 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? 웬 네 일단 귀요미 솜부터 하십시오 예이 교홍꽃처럼 생겨야 해서 야, 저 컴퓨터가 어떤 게 있어요? 다신볼 게 없죠, 종현 씨 이러시면 곤란하죠 일단 귀요미 손부터 하십시오 아, 나온 김에 여기 센터로 가셔서 하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요미 손들이 뭐예요? 생각에는 귀요미인데, 뭐 하고 싶은 거 귀요미, 귀요미 손를 추천 상어 상어? 상어 아기 상어 아, 그 종현이가 나한테 가사 알려줬는데 잘하겠다 아기 상어 아기 상어 하나, 둘, 셋, 넷 아기 상 스르륵 스르륵 귀요미 스르륵 스르륵 사각소 스르륵 스르륵 아기 상어 아, 잘한다 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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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 상황이 있어요, 저도 하십시오 정현재 상황에 포스트잇을 읽어주셔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추진